지금까지 9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앵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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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가 따로 소배하려고 하는데 조금 전에 전문 바람테비가 한 분 계셨어요. 지나가면서 한 마디 택배 찍어봤는데 바로 홈의 강좌 여러분 네. 정말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은 찐박곡을 한 번 보내드리도록 하죠. 이 곡은 정말 다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월요일날 그룹프레이를 제일 좋아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노래를 하겠다고 생각하라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저희가 여러분하고 오늘 여기서 만나긴 했는데 솔직히 오늘 7시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들은 월요일날 저희를 만날지 모르셨잖아요. 그죠? 어쩌다 만나 우리들을 어쩌다 만나 그대 선물맨으로 부를 드리겠습니다. 어둠랏 어쩌다 그것이 그것이 지금은 내 마음이 부른다 이랏 어쩌다 그것이 그것을 내 내 맘에 사와네 기행에 나가리 이는 내 맘에 눈이 가만히 있을까 우아버지나 자신이 없어서 내 가슴 아픔픔 아아아아아아 잊어버린 그릇밤 속에 너네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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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로 말바보인가봐 그대에게 할 말이 있는데 りあえず 気が落ちるの もう私は写真におそらめがすなずる あ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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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